자 거의 다 왔습니다 강풍이다 저 불초 먹고 싶은데 검은 우물을 찾았습니다 왕실강대의 고양이에요 자 아! 22%인데? 검은 우물 아 스컬지네 스커지와 싸우기 왕실강대 나의 날카로운 재치는 언제나 로소몬의 머리를 뛰어넘었죠 좀 더 아래를 겨냥해야겠어요 목에 더 가깝도록 아 제발 봐줘 한복감 아 잠깐만 이거 그거죠 쇼크 아 너무 싫어 아 아 아 기진맥진 뭐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야 어 공정성 오오 드디어 보내주네요 혼내줬습니다 와 거리 연주 별로 안좋아 보이는데 엄청 좋아 보이게 붉은색으로 나오는데 별로 안좋아 보이거든요 획득만 하겠습니다 텐트를 10레벨이야? 나 못깨네 그러면은 4레벨이니까 아 이거 10레벨짜리였어요? 나 몰랐는데 와 그러면은 다른걸 해야되네 이걸 깨려면 어 여기 이런데가 있네요 갑니다 6레벨짜리네? 이거 깰 자신 없는데 6짜리 레벨업을 해야될거 같거든요 일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뭐가있네요 어 럭키의 금고 미친 퍼거스 어 잡아야겠다 스커지와 싸우기 미친 퍼거스 유감스럽지만 너를 죽여야겠다 앗 그건 동전지갑인가 앗 동전지갑 가져갈 것처럼 해놓고 찌르기 해버리네 아 이거 도망가는거 아냐? 100골드를? 제발 그렇지 너무 좋아 와 안될줄 알았는데 100골드를 얘가 받으면은 12프로 보너스 받죠? 12골드 너무 좋고 이야기책 럭키의 모자 행운치레 골드 곱빼기 회피 강탈면역 내가 돈을 최대로 갖고 있어 대머리가 자 갑니다 얘는 언데드 기사에선다 야 너무 세보인다 붙자 아 붙자 기습? 아아아아 강하다 헤엥 너무 센데?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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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살당하겠는데? 너무 센데? 어우 너무 세다 우와아 너무 강해 지금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에이 아니 1레벨 차이나는데 이거 써야겠다 이거 번개 구슬 아끌던 아이템 발동 제발 사라져 제발 그렇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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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텼슨 모른다 어 이러면 모른다 하하 어 감정 끝났다 피해주세요 피해주세요 피하실 수 있죠? 그렇죠 와아 그렇지 하하하하 오우 그렇지 아이템은 엄청 썼지만 생명을 지켰습니다 일로와봐 이것도 6레벨이네 헤엑 뭐야 악치나는 사제가 나왔습니다 파괴해야 합니다 성소가 파괴되려고 합니다 와아 아 저렇게 부수는구나 얘가 지금 쓰고 있던걸 획득 어 괜찮다 우와 전쟁망치 관통도 있고 근처 데미지 입히는 것까지 25% 언데도 추가 피해 강도해? 글레이브 어딨는지는 몰라도 뭔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어어 피의성소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확률을 기도 드리고요 아 갑니다 악치나는 사제 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씹어버렸네요 어어 저희 알피했고 그렇지 훼손된 교회가 봉인됐습니다 어어 어 딱 땜 오히려 좋아 기분이 좋아 끝 어 쉽게 잡았네요 키 의아 경험치 진짜 안준다 헤어 헉 완전 면역 인간 아니다 지금 속도 무기를 끼고 있으니까 그냥 획득만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획득만 하겠습니다 뭐야 생명의 분수 레벨업 생명 1 와아 너무 좋아 눈동글 들어갑니다 너무 저 머리 때리는 소리가 너무 경쾌해 획득 와아 이거죠? 속도 아이템을 끼겠습니다 명중률을 위해서 그냥 관통이구나 무조건 명중률도 굉장히 좋구요 이거 광역이죠? 근데 이 범위 데미지 알겠는데 저 정지는 뭐? 정지까지 걸린다는 건가? 오! 진짜 정지까지 걸리네? 10 데미지 이거 두 번 찌르면은 잡죠? 믿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당검 너무 좋다 대검 추가 데미지다 와 데미지 데미지 너무 좋다 장착 드디어 어울리는 게 나왔구만 지금 배너로드에 나오는 제 킹상 똑같죠? 구성 정찰 스크롤 열어주시구요 돈 많다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봐야겠네요 쇼크 면역 오 좋다 얘를 갈까? 얘를 가야겠다 얘도 파티저항이 없구나 파티저항 마구마구 상승 샘 써 데미지 45 일단 안전하게 야 양손검 좋다 검도 멋있게 생겼네 아이 내 취향인데? 이거 한 번 해봐야겠다 궁금하다 와아 너무 멋있어 깔끔 내밀어 으이 관통 붙어있다 잘만던 템브라 12% 어 이게 더 좋네 화려한 뉴트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와우 강력 넣고 싶은데 아 맞다 너 무기 바꿨지 저항무시 돌격 공격력 증가 히피 증가 어 완전 서포터네 한대는 맞겠죠 좋아요 59%도 할 수 있잖아 의지의 차이지 하지만 집중력을 쓴다면 100%가 되죠 아 괜히 좋다 어어 잡았네 그렇지 좋아요 알아서 운 좋으면 피하겠지 뭐 와 격렸뜨니까 100%네 제발 개만 때리지마 버틸 수 있지 강력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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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도 가봐야 되나